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남북평화 세션 개회식 사회를 맡은 제주평화연구원 임혜용 연구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련된 세션은 미중 전략경쟁의 시기에 남북평화를 위한 대북정책의 현황과 방향 그리고 제주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칸막에 설치 및 마스크 착용을 한 상태에서 진행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휴대전화는 진동 또는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토론회는 강민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 말씀 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 원장님의 인사 말씀 김흥규 아주대학교 교수님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순에 따라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네 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장을 맡아 본 세션을 진행하여 주실 강민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본 세션을 공동 주최하고 개회식에서 인사 말씀을 해주실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제 발표 및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남북평화 세션에 주제 발표를 해주실 김흥규 아주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전문가 토론을 해주실 강둥 한국무역협회 법률자문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국화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갑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소진광 가천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승태 한국문화재재단 경영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남북평화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민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 강민숙 위원장입니다. 먼저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남북평화라는 주제로 섹션이 열리게 된 감회가 새롭습니다. 2005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을 통하여 세계평화의 섬 구원사업, 국제자유도시의 육성, 평화증진 및 확산을 위한 평화 실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섬 선언 16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신규 사업 발굴 및 연구증이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은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도민들의 가슴에 와닿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남북평화 등 전문가님을 모시고 국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세계평화의 섬 사업과 남북평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탄 없는 의견을 주시면 우리 도의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특별위원회에서 평화의 섬에 맞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실 김흥규 아주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주실 강두웅 한국무역협회 법률자문 변호사님 소진광 가천대학교 교수님 구가부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님 김갑식 통일연구원 박사님 이승태 한국문화재재단 경영이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행사를 주관해 주신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11월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 원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와 저희 제주평화연구원이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남북평화를 주제로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세션에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2005년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세계평화의 섬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도에 제주도 중문단지에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15년간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평화 증진을 위한 연구와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박사급 연구인력 3명에 불과한 미니연구소로서 연구활동 수행과 사업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오늘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그리고 외부의 훌륭하신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이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서 저희는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그런 기쁨입니다. 오늘 구축한 파트너십과 확대된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평화의 섬의 이상을 실현하고 그리고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구상의 산실로서 저희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잠시 기념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저희 좌장님 테이블 앞쪽으로 나오셔서 기념촬영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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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아주대학교 김흥규 교수님께서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남북평화 세션 주제 발표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지금 나오는 겁니까?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제주 평화의 섬에서 평화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 자유주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단히 혼란기에 국제정세가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대단히 큰 혼란과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혼란과 갈등은 널리 퍼져 있고 평화는 대단히 희소하고 있습니다. 평화가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제주도의회와 제주평화연구원이 이 평화를 주제로 해서 이런 회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잠깐 저의 경력을 보면 여전히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이기도 하고 외교부, 외부혁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아직 여전히 맡고 있지만 오늘 발표 내용은 전적으로 저 개인의 견해라는 것을 미리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요지는 현재 미중 전략 경쟁 상황 속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책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참 어렵고 대단히 장기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두 번째로는 현재 한반도는 대단히 극적인 불안정성을 내포한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충돌이 아직 발생하기는 어려운 소극적 평화의 상태에 있다. 그런데 이제 복격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어떤 적극적 평화의 달성은 사실 대단히 쉽지 않은 과제고 따라서 우리는 이상과 같던 열망보다는 냉철한 현실적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에 도달하는 길이다. 세 번째로는 당분간 북한과는 대항성을 인정한 공존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고 장기적인 어떤 위기관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대화는 항상 전제하면서도 단기적 성과에 기대하지 말고 압박수단도 동시에 상비하는 노력을 차기 5년은 같이 기울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야만이 궁극적으로는 적극적 평화로의 전의가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고요. 네 번째로는 남북 간의 안보 딜레마 그리고 미중 간의 전략 경쟁 그리고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극화되고 있는 혼돈의 일상화 시대에 있어서 제주도는 평화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하는 시대적 임무를 안고 있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원칙과 경과를 잠깐 보자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핵심은 지난 우리 정부가 사실은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면서도 북한의 흡수 통일과 대결이 극화되는 그러한 정책의 양상을 띄었던 데 반해서 평화에 기반한 공존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남북한 간의 공존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것은 아마 문재인 정부가 갖는 최대 업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갈등이 최고조로 올랐던 시기에 과감하게 북한과의 어떤 교류와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고 북한이 이에 대해서 호응하면서 우리가 2018년에 전무후무한 아마도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에 있어서 그 어떤 희망의 꽃을 그 평화와 그리고 궁극적인 평화적 방식에 의한 관계 개선 통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남북한은 각자 제갈길을 아마 가는 상대적으로는 우리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그 2018년에 그 어떤 그 흥분과 감동 그러면서 그러한 이제 모먼텀을 계속 갖고 가고 싶은 열망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상당히 남북한이 같은 곳을 지향하기보다는 각각 이제 자신의 어떤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띄게 되는데요. 당시 북한이 그러면 어떻게 그 우리 2018년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의 제안에 나서게 되었는가를 보자면 물론 당시 문재인 정부의 시위 적절한 노력도 있었지만 북한의 핵 무장 역량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는 선언을 이미 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가들이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넣기 위한 어떤 전략적 구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범하게 북한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진핑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북한을 압박했죠. 심지어는 김정은 정부를 교체할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의 대화 전략 대화나 학술회의에서 이제 중국 학자들이 밝히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입장에서도 한반도에서 지나친 긴장 고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런 정세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2018년 평화의 어떤 분위기가 한껏 고조된 그런 남북한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새로운 변화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미중 전략 경쟁이 강화됐고 그리고 일상화된 겁니다. 이제 미중은 서로 어떤 패권의 어떤 그 향배를 놓고 장기적으로 경쟁하는 관계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서로 간에 준 전시 상태의 심리 상태를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미중 간의 협력의 대상이었던 북핵 문제는 더 이상 미중 간의 협력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미중 전략 경쟁을 위한 하나의 패로서 사고하는 경향이 늘게 되었고 한미동맹은 대북한 동맹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점차 반중 동맹의 어떤 성격으로 전환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당연히 대단히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지금 계속 현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있고 궁극적으로는 아마 차기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운 중국과의 관계가 저는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런 개인적인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 미중 전략 경쟁의 이런 충돌 상황은 기존에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에 기반해서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성공하고 그리고 오늘날 세계 10위권으로 들어갈 정도로 그 정보화 시대에 성공한 한국에게는 대단히 큰 어떤 도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북한 역시 미중 전략 경쟁의 상황 속에서 기존의 전략을 완전히 바꾸면서 일단은 자신의 생존 위주의 전략 그것은 이제 자력 경쟁 그 다음에 핵 미사일의 능력을 완전히 구비하면서 강국으로서 자신의 어떤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와는 서로 연대를 해서 잠재적으로 다가오는 외부적인 어떤 압박으로부터 그것을 완화하고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하겠다. 이 기본적인 세 가지 틀을 가지고 현재 미중 전략 경쟁의 상황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는 과연 이러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기대하는 바처럼 어떤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적절한 관계 개선이라든가 비핵화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취할 생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핵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당장 2022년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여기서 뭔가 성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성과를 가져올 수 없는 사안인 거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외 정책에 일단 전력을 기울이기 힘든 상황이고 두 번째는 성과를 가져올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굳이 개입해서 어떤 실패의 경험 혹은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다만 바이든 정부는 동맹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열망을 받아서 거기에 들어주는 호응하는 수준의 어떤 제스처랄까요? 그 정도 선에서 대응하는 것이지 현재 우리가 기대하는 바처럼 적절 어떤 현상을 타개하면서 한반도의 정세를 보다 더 어떤 긴장 완화와 서로 간의 협력과 이런 단계로 나아가는 어떤 구체적인 보관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어떤 대단히 소극적이고 대응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한반도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보관을 아직 중국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라든가 혹은 관계 개선이라든가 혹은 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평화를 위한 어떤 움직임은 당분간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재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놓고 보자면 현재 그 안타까운 것이 우리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을 다 전개해왔고 그것이 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현재 민주당 정부가 점차 이번 버지니아 선거에서도 사실 적고 내년 중간 선거에서도 질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이대로 가다가는 2024년 대선에서도 질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는 대단히 격렬하게 어떤 갈등을 고조하겠지만 실제 미국이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중국을 억제하거나 혹은 현재 바이든 정부가 펴고 있는 대외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그 역량은 대단히 약화될 것입니다. 이 상황은 우리에게는 대단히 어떤 도전적인 그런 상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북한은 여전히 자신의 어떤 자력갱생 위주의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을 최대한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 어려운 전략 경쟁의 상황에서 돌파해 나가겠다. 그리고 장차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쥐겠다라는 보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한국은 그 안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아마도 그 보수 정부가 차기 우리 내년 대선에서 혹시나 들어선다면 이것은 아마 대단히 갈등적인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 현재 우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가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당장 브레이크스루 돌파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북한 문제 중심의 어떤 외교업원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제가 보기에는 시호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미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될 때 사실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사실은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동력을 잃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을 경감시키거나 혹은 새로운 상황으로 어떤 전환을 하는 그런 역량은 우리에겐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지금 변화하는 미중 전략 경쟁의 상황에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걸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현재 문제의 시위고요. 그 다음에 임기 내에서 북핵과 관련한 혹은 북한과 관련해서 지나친 기대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 이것은 차기 5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야 될 것은 뭔가 적어도 이제 북한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과의 정상회담이라든가 주요 회담에서 우리가 주요한 카드로 그걸 사용하고 계속 부탁하는 그런 양상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과 중국은 어느 누구도 북한이라든가 북핵 문제를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놓거나 그걸 위해서 자신의 어떤 재력과 에너지를 소모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중요한 외교 안보 카드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차기 정부의 시간과 공간을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적 제도적 어떤 쇄신을 좀 더 우리가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그 다음에 현재 그 외교 안보의 생태계가 거의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급하게 복원시켜야 되고 그리고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우리 외교 안보 환경과 관련된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변수들 즉 미중 전략 경쟁의 항배라든가 북한의 핵미사일의 무장의 어떤 공고화라든가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새로이 형성될 이제 새로운 국제질서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거기에 공헌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여야가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같이 최대한의 그 머리를 짜내서 같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결코 북한 편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베너피트 맥스마이저의 어떤 그런 사고라기보다는 일단은 리스크를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과 미국에 대한 기대치를 제가 대부분 낮춰야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 남북한가는 대항성을 인정하면서 대항적 공존의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북핵 미사일과 그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그런 우리가 사실은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군사적 대체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보관을 반드시 찾아내는 것이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으로도는 외부적인 어떤 고기압에서 우리의 비용을 상대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자율성을 좀 더 넓혀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할 것은 이 제주 평화의 섬은 저는 대단히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대단히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평화를 갈구하고 평화를 연구하고 그 평화를 집행하기 위한 이런 보관들을 이렇게 하는 그 공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스웨덴의 시프리 즉 평화연구소와 같은 저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좀 따라서 이 제주도에 지금 존재하는 거의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연구기관입니다. 우리 한인택 원장님께서 세 명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런 제주 평화연구원을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총과 유안부문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세계 평화연구의 어떤 메카로서 그 다음에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고 거기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당연히 어떤 세계 평화를 애호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이 미중 전략경쟁의 시기 그 다음 남북한의 점점 강화되는 안보 딜레마의 시기 그리고 평화가 점점 희소가치가 되는 이 시기에 대단히 우리가 귀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지금 토론자분들께서 하신 말씀도 많고 그리고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 다 오셔서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사실 글로 다 써놔서 일단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자면 제주는 세계 불안정과 분쟁의 시대에 들어선 우리 인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평화의 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적인 자연 공관을 경관을 우리가 잘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인류의 제도 인류의 관계에 있어서 그 평화 연구와 관련된 조직 방안 제시 이런 종합적 역량을 보유한 평화의 선 브랜드화를 적극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단순히 감정, 어떤 희망 이상보다는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이 제주에서 그리고 우리 평화 연구원이 그걸 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ope is not a strategy라고 제가 마지막에 얘기를 하면서 우리 토론자분들에게 이 얘기를 경청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규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토론회 좌장이신 강민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행사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남북평화 섹션 자장을 맡은 강민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과 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섹션에 참석해 주신 네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를 발표해 주실 김홍구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토론해 주실 분을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웅 한국무역협회 법률자문 변호사님 그리고 소진관 곽천대학교 교수님 이승태 한국문화재재단 경영이사님 오셨고요. 김가부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님 김갑식 통일연구원 박사님께 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소개해 올렸습니다. 오늘 학술대회 섹션은 2015년 1월 세계평화의 섬 지정 선언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위상과 제주특별자치도를 둘러싼 외교적 환경을 살펴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나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전문가 토론에 앞서 먼저 토론 순서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두웅 한국무역협회 법률자문 변호사님 그리고 이승태 한국문화재재단 경영이사님 그리고 구가부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님 김갑식 통일연구원 박사님 그리고 제주특별법 제정시 평화관련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소진광 가천대학교 교수님 순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토론이 종료가 되면요 자유로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질의응답이 끝나면 본 섹션을 폐해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전문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진행을 위해서 전문가별 각 토론은 10분 이내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강두웅 한국무역협회 법률자문 변호사님이 토론이 있겠습니다. 강두웅입니다. 그냥 앞으로 강두웅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너무 길어요 뒤가. 강두웅 변호사라고 부르려도 되고요. 아 예 좋습니다. 다들 보니까 이력을 보니까 남북관계에 대해서 주로 토론하실 것 같아서 저는 평화의 섬 제주라는 이슈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확 와닿는 게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제주는 평화의 섬 브랜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매우 동감합니다. 산무전통의 정신과 사삼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딛고서 화해와 상생을 이루는 경험을 통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평화의 섬 제주의 컨셉이고 목표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지 돌아보죠. 평화의 섬 제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나요. 현재까지 진행한 사업이 진정으로 평화의 섬으로서의 제주를 국내외에 잘 각인시켰는지 냉철하게 판단해 봅시다. 제 생각으로는 외남대지만 해외는 고소하고 당장 제주 시내 또는 서울 거리에서 인터뷰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향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까요. 제 생각에는 진정으로 평화의 섬으로 각인이 되고 정말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면 좀 더 조직적이고 좀 더 정교하고 보다 열려있는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 거시적이고 인문학적이고 감성적인 패러다임에서 제주 평화의 섬을 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북한의 감귤보내기 같은 특산물 교류 사업 같은 것은 매우 로맨틱하면서도 제주가 잘 부각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평화의 섬 제주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무슨 사업이 좋을까를 고민해 봤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평화나 4.3 등을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를 예를 들어보면 비싼 돈 들여서 한두 명의 유명 인사를 초청을 해서 그들을 테이블에 앉혀서 유식한 말로 정세 분석을 하는 것들을 듣는 것보다는 제주도민과 국내외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평화를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국제 민간단체들이 많이 있고 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초청하는 등의 행사로 컨퍼런스를 한다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그들을 우리의 홍보대사로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소견인데 굳이 돈을 들이자면 조금 유엔 사무총장보다는 돈을 좀 많이 들여서 BTS라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을 초청을 해서 제주를 알리고 제주 평화의 삶을 알리는 그런 어떤 쇼라고 그럴까 쇼가 나쁜 의미의 쇼가 아니라 그런 행사를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어린이나 청년이 주축이 돼서 하는 발표회라든지 국제 행사 평화 그 누구죠 툰베레인가 그런 친구 올지 모르지만 그런 청년들 어린이들을 불러서 그들 스스로에게 남녀평등 인종 간의 평등 지구와 제주의 환경보존 뭐 이런 내용을 발표하게 하고 그들의 생각을 나누는 장을 만들고요. 또 한 예로 삼금 같은 것을 걸고 공모를 하는 거예요. 4.3을 주제로 한 드라마 영화 요새 빼먹을 수 없는 유튜브 같은 것을 제작하는 건 어떻습니까 100분 토론같이 정말 1분도 보기 힘든 지루한 거 말고요. 요새 세계를 달구고 있는 거 있죠.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같이 쫙 빨리는 영화 또는 감동의 다큐 하나로서 전 세계인에게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외 많은 민간인 참여를 위한 다양한 감성적인 사업도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특정한 건물 사람도 안 오는 그런 걸 질 게 아니라 넓은 잔디밭 놀이터가 있는 카페 같은 걸 만들고 찾아오는 어린이들과 엄마 아빠에게 제주의 산무정신을 알려주고 놀이 게임 등을 통해서 이를 실천해 보도록 하는 체험의 장이나 열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주도에는 의외로 구석구석에 전 세계에서 온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들을 상대로 평화의 섬 제주 관련 행사 공모 컨퍼런스 등을 개최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럼 걔네들이 그분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제주에서 살면서 접했던 것들을 그 동네 사람들에게 또 알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 욕심인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제주인이 기술적 진보 예를 들어서 AI라든가 블록체인 등의 4차 산업이나 또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으로서의 변화 등을 잘 대응을 한다면 미래의 제주는 싱가폴같이 물류의 중심 제네바같이 금융의 중심 또는 실리콘밸리와 같이 하이텍의 중심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중심의 경제 외교가 세계의 평화를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결혼으로 미래는 탈중앙화의 방향으로 나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평화사업이 아니라 제주 스스로 전 세상을 상대로 평화의 삶 제주를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둑과 거지가 없고 대문이 없는 제주 그리고 사삼이라는 역사적 아픔의 경험 이는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주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그 재료를 가지고 세계 평화의 삶 제주라는 목표를 어떻게 빚어내는가는 파이오니아로서의 제주인의 과제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두 변호사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주 도미네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사삼에 대해서는 평화와 상생을 보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교수님 말씀처럼, 변호사님 말씀처럼 죄송합니다. 냉철하고 실제적인 평화 활동을 전개해야 된다. 이 말에 굉장히 큰 동감을 하고요.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신 드라마나 영화나 유튜브 요즘 오징어 게임 많이 흥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사사음에 대한 내용을 제작을 한다면 굉장히 몰입도가 높을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제주 사삼을 알리는 그런 기회도 우리는 그냥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승태 이사님께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재재단 이승태 경영이사입니다. 앞서 발표를 했은 김 교수님 그리고 또 토론회를 해주신 강근호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강근호 선생님하고 저하고 좀 말씀하려는 부분들이 많이 겹친 부분들이 있네요. 저도 그 콘텐츠에 대한 중요성들 그리고 제주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에 대한 방향에서 실제적으로 평화를 위한 실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일단 우선적으로 저는 문화재재단이 제주도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과 향후에 이 제주라는 아까 브랜딩을 얘기하는데 평화에선 제주를 어떻게 해서 이 남북 교류와 남북의 평화를 위한 하나의 교두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몇 가지만 추려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다 재미있는 기사였는데 오징어 게임 말씀 자주 하시는데 제주도가 오징어 게임에서 두 여성이 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닌 이상한 섬 제주 그러면서 그 대사 때문에 세계인들이 구글 트렌드에서 100점 만점을 줬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외국분들이 제주도 어디냐 하이버 더 좋은 데다 그래서 가보고 싶다고 그러고 하여튼 그만큼 이런 제주에 대한 이미지나 또 제주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콘텐츠의 힘에 있어서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 한국문화재재단은 세계유산축전을 제주도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2년쯤 됐고요. 그래서 지금 용암동굴뿐 아니라 각각의 스팟에서 저희들이 제주의 어떤 아름다움과 유산에 대한 정신을 알리고 있고요. 향후에 지금 10월 중순에는 네이버 제페토를 통해 왔고 성산유출봉, 세속과 기타 한 네 군데의 것을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아마 제주도에 대한 부분들을 더 인식을 하고 있을 거고요. 만약 기회가 된다면 그 안에 저희가 지금 평화에 대한 상징에 대한 심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심어서 제주도에 대해서 많은 세계인들이 단지 관광의 도시, 관광의 섬이 아니라 평화에 상징할 수 있는 부분에서까지도 좀 확대할 수 있는 또 다른 브랜드를 안에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한번 좀 문화적인 측면에서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문화재재단이다 보니까 저희는 전통에 대한 부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콘텐츠화하고 그걸 또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함으로써 이 역할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2년 전에 씨름이라는 종목이 남북으로 인류무용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공동으로 남북한 되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고 또 그러한 시도와 노력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군사적인 그리고 외교의 열광 속에서 지금 빠져있는 한반도가 앞으로 지금 나아갈 방향들에 대한 것들 대안들을 마련할 때 문화적인 부분에서 남북교류의 프로세서들을 단계별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런 긴장과 그리고 한 가지 충돌의 중간에서 문화적인 힘들은 그것들을 헤쳐나가고 또 다른 비전과 또 다음 세대들과 또 이 역할들을 합칠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이 있는 게 문화의 힘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주도도 지금 세계의 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지만 제주도의 한라산 그리고 북한의 백두산을 세계유산에 공동 등재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어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가능하다면 독도까지 묶어서 이런 식으로 세계한테 이슈를 던져주고 세계인들한테 정치적인 아젠다를 줌으로써 평화의 섬 제주 그리고 한라와 백두를 이어주는 이 남북의 어떤 이 부분들을 문화적인 교류와 이것들이 결국에 또 다른 평화를 위한 미래의 다리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 한 번 그런 분의 프로세스를 한 번 하시면서 세계의 공동 등재를 함으로써 한 번쯤 이슈를 선점하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북한에서는 115개의 무용유산으로 등재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저희는 무용문화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국가 비물질 유산이라고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중에서 내년도에는 자료를 조사해봤더니 내년도에는 평양냉면을 북한에서는 등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 있는 거 보면 전통, 표현, 예술, 의술, 사회적인 민속 음식, 옷, 놀이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제주도도 조사를 해봤더니 제주도에도 많은 수의 지금 자치도 무용문화재 진영 현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주와 북한에 있는 지금 여기 말하면 비물질 유산들 이거에 어떤 접목점들을 찾아보면서 같이 그것들을 교류를 한다든가 등재를 한다든가 하는 작업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부터 시작되는 문화적인 부분 아까 감귤 보내기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의 것들을 국가 간의 차원과 지역 간의 차원에서 대두가 되면 한 번쯤 더 제주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들과 일들이 결국에는 2005년도에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걸 선언을 하셨을 때 나왔던 평화 증진 및 확산을 위한 평화의 실천 사업으로서의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한 번 더 말씀드린 점을 보면 발표문에도 나왔지만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는 것들이 필요할 부분들이 있고 고민해볼 뿐이다 발표자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종전선언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종전선언의 장소가 제주도가 됐으면 좋겠고 그 제주도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떤 명분과 어떤 이야기로 가져갈지에 대한 그것은 고민이긴 했지만 그것들은 문화적인 측면과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부분에서 아젠다를 좀 잡으신다면 그거 하나로 평화의 섬 제주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아까 4.3 사태도부터 얘기를 했지만 제주가 갖고 있는 상처의 치유와 화해에 대한 또 다른 상징적 의미를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많은 열강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서 제주가 갖고 있는 지형적인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그런 종전선언에 대한 장소로서의 제주가 평화로서의 섬으로 제주로서 등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아젠다를 선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문화 강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시기에 또한 평화라는 가장 핫하고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들과의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려줘야 될 큰 유산은 평화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들을 제주도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의 유산 그리고 남북 간의 문화적 교류 그리고 또한 앞으로 향후 있을 종전선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진영학적인 부분과 명분을 가지고 있는 제주의 역할 이것들이 좀 맞물려서 평화의 실천, 평화의 성우를 제주가 다시 한 번 한 단계에 등극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승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려가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 한 해로다가 제주 4.3의 문화에 대한 콘텐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주도에서가 제주 4.3 유적지에 대한 국가 등록 문화재 신청을 위한 영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도에 대한 의미지 세계 평화의 섬에 대한 의미지를 계속 가져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잘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세계 평화가 제주의 평화이고 평화에서 우리가 남북 교류 및 평화를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더욱 활발히 활동을 하겠으며 또 더욱 위해서도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갑식 통일연구원 박사님의 차례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알았나요? 그렇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다 보니까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김갑식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은규 교수님의 발제 잘 들었고요.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제주평화연구원하고 우리 연구원하고 협력 사업을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제주평화연구원이 이른바 지식애교 그런 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높여 샀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인택 원장님 인사 말할 때 깜짝 놀란 게 박사급 연구원이 3명밖에 없다. 저희 연구원도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를 연구하는데 한 40명 정도의 박사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모든 분야를 담당하기에는 좀 역부족인데 3명이 그렇게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워낙 뛰어나신 분들이라서 더 지원을 안 해주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전적인 재원 확보가 되어야지 지식가능한 평화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나 도차원에서 이런 재원 확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는 게 제주도 평화의 섬 그런 취지에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남북관계를 주로 공부하는 사람이라서요 김 교수님의 발제 잘 들었고요 미리 발제문을 보내주셔서 잘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식이 남북관계 전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셨고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님이시면 일반적인 학자보다는 조금은 파격적인 부분들 그렇지만 솔직한 어떤 정책 환경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에 맞춰서 대한민국의 군사적 안보와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안을 추진해야 된다. 대항정 공정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같이 결단력이 없는 사람들은 감히 말할 수 없는 특히 해양과 결단력이 있으신 학자만이 과감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의 남북관계를 보면 냉전시대 때는 적대적인 의존관계 공정관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민주화정부와 수고 남북관계가 개성이 되면서 협력적 공정관계라는 약간의 단어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렇게 규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님께서는 대항적 공정관계, 의존관계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대항적 공정관계가 남북관계를 기본적으로 규정을 한다면 대북 통일정책 패러다임의 절환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앞으로. 그래서 굉장히 큰 정책적인 기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면 물론 현재의 한국 정부도 통일과 평화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또 안보와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도 자주국방과 평화체제 문제에 있어서 두 사이의 딜레마의 문제가 처해 있을 때 평화체제보다는 자주국방을 앞세운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도 우리에게 당장 시급한 것은 통일보다는 평화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접근 방식은 기본적으로 평화를 먼저 구축하고 평화를 통한 통일, 그다음에 통일을 통한 한반도, 영국 평화 이러한 기본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올해 1월 달에 북한이 제8차 당대회를 개최를 했죠. 그때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어떻게 새롭게 규정한 부분이 있냐면요. 변천된 시대의 요구에 맞는 대남 문제를 다루겠다. 시대의 변화에 맞는, 그 중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실에서는 어떠했던지 간에 공식적으로 민족성과 통일을 강조하는 통일 정책, 대남 정책을 추구했었는데 김정은 정권이 최근에 들어와서는 우리 국가의 제1주의를 강조하듯이 국가성을 강조한 듯한 그런 정책의 변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8차 당대회에 수정된 부분들을 보면 군사적인 강화, 군사적 강화를 통한 평화, 평안부를 통한 통일 그런 측면을 보면 남북 간의 평화와 안보와 통일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에서의 어느 정도 합치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요. 평화와 안보,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균형으로 접근하는 게 말이 애매모호하지만 최선을 생각하는데 선후의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한 평화 프로세스가 중단되고 지태됐을 때에 피해자는 가장 크게 피해를 받는 것은 한국인 반면에 혜택을 받는 것은 다양한 이해 당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대항적 공동관계를 제시했는데 혹여나 이게 결국은 예전처럼 대항성과 적대성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기준, 또 가능성 이게 나중에 혼란이 될 수도 있고 역진될 수도 있고 우리도 힘을 먼저 길러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랬을 때에 북한이 가만히 있겠느냐 물론 힘으로 누르면 되겠죠. 그런 또 의도가 깔려있고 지금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손익계산이라든지 아니면 손실보존방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말씀드리면 저는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자율성을 제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어쨌든 국내적 기반 강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적 기반 강화 저는 2회가 어쨌든지 간에 4.17 판문점에서의 남북 정상 외교가 벌어졌을 때 야당이 참석하지 못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해 봐야 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이면 정부가 결체가 되죠. 정권이 유지될지 새로운 야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속가능한 한반도 정책,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어쨌든 대북 통일 정책의 초상적 공유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대북 정부라든지 정책 수진 과정을 여야당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좀 빨리 구축을 해야겠다. 그래서 차기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었으더라도 이 기반 위에서 대북 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동시에 국립적 합의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중도적 양식이 있는 인사, 정치권, 관료사회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대화를 제도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이 이 정부 들어와서 성과도 있고 한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정부 통일부보다는 좀 더 발전된 모습들을 보이는 측면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북 합의, 판문점 선언을 비롯해서 남북 합의에 대해서 국회의 비준 동의라든지 또 기존의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이게 시대적으로 좀 뒤처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정비를 함으로써 법적인 안정성을 담보를 하는 것이 어쨌든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사님 수고하셨고요. 평화체제와 자주국방 간의 긴장, 가나와나, 노드별을 마련하고 남북연합과 보너스 형태의 통일 추진 모형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재원 확보에 대한 중요성도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요. 국가부 북한 대학 고대 대학교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제주도의회와 제주평화연구원이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하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김웅기 교수님 발표의 뒷부분 저도 거꾸로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제주평화의 섬 만들기 얘기를 좀 하고 김웅기 교수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평화의 섬 만들기는 평화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화운동, 평화연구자들의 큰 경구 중에 하나가 평화란 국가에 맡기기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경구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제주와 같은 섬 이런 주체들이 평화 만들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체로서 등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4.3의 경험은 그리고 그 4.3을 치유하는 과정들은 대부분 가장 모범적인 저는 갈등 전환의 사례라고도 해석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적극적으로 세계 각지에 좀 일종의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수출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수출한다고 하면 손에 잡히는 재화들만을 생각하는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초기 이제 평화의 섬 제주 만들기 할 때 교류협력 거점, 경제특구, 평화지대 등등을 좀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창발적으로 평화 비즈니스, 예를 들어서 평화예술 강정 때문에 강정에서 열린 평화영화제가 좀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제주가 갈등과 평화를 주제로 한 예를 들어서 영화제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의 역사적 경험이 사실은 그런 것들을 주체할 수 있게 하고 세계 각 지역의 갈등과 그 갈등 해결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그것들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것들을 좀 모아볼 수도 있고요. 평화관광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평화의 섬 브랜드를 이용한 관광산업 같은 경우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아까 잠깐 검사를 해봤는데 평화의 섬이라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 무슨 생각이냐면 평화의 섬을 브랜드화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청년 스타트업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청년들의 상상력 속에서 평화의 섬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사업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같은 것도 좀 가능하지 싶고요. 그리고 인프라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평화 연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화 연구가 평화 교육하고 함께 갈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제주 평화학교 같은 경우들을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번 운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주의 역사적 경험들을 소개해 주고 각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자기 지역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어떻게 평화적으로 전환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는 가칭 제주 국제 평화 캠프 같은 것들을 열 수도 있는 거죠. 조금은 상상력을 좀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시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평화의 섬 제주 관련해서 제가 요즘 주목하는 것은 탄소중립 시대의 생태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제주. 아마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제주가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을 거고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사실은 갈등 같은 경우도 제주가 좀 심한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실제로 평화의 섬이 생태주의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을 하면서 청사진 같은 걸 제시해 본다고 할까요. 다른 지역에 모델을 수출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상상력을 높이면 제주 도 차원에서 탄소중립 일종의 로드맵 같은 경우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 얘기하는 국가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2050이지요. 중국은 2060일 텐데 도 차원에서 도 의외나 지방정부 같은 경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평화의 섬이 갖는 가치들을 실제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생태와 평화가 함께 갈 수 있는 모델 같은 것도 구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아까 몇 분이 남북 화해와 협력의 공간으로서의 제주 또 충분히 상상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김은규 교수님 발제하고 연관시켜 생각하면 아마 중국과의 연관성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자처했습니다만 제주만큼 큰 지역이 없을 거잖아요. 한국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과도한 상상일 수도 있는데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그 둘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공간으로서 제주를 좀 정의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발상일 거다. 그리고 그건 앞으로 코로나가 열리게 되면 다시금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거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김은규 교수님한테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면 굉장히 애매한 용어인데 전략 경쟁이라는 말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중 관계가 지금 여러 표현들을 씁니다. 패권 경쟁이라는 말도 쓰고 전략 경쟁이라는 말도 쓰고 숙적 관계 여러 표현들을 쓰는데 전략 경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 좀 듣고 싶고요. 베이징 올림픽 패럴림픽 기간에 평창올림픽 패럴림픽 때처럼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김은규 교수님은 죄송한데 좀 소리를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저만이 평창올림픽 패럴림픽 기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진전의 계기가 좀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좀 있는데 의견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대항적 공존이라는 표현은 형용모순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상태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상을 유지하자는 말씀이신지 좀 듣고 싶고요. 김은규 교수님 얘기를 좀 듣고 있나라면 북한을 사실상의 핵국가로 인정하는 절차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게 국내 정치적으로 수용될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요. 아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중국과 북한을 이렇게 좀 띄워놓으려고 했던 다르게 표현하면 북한을 친미국가화 하려는 시도라고 해석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아까 시진핑 정권이 김정은 정권의 교체까지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중국의 반응이 어땠는지 원래 김은규 교수님 중국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좀 듣고 싶은 말씀이 좀 있고요. 그리고 북한의 전술행무기 발전을 보면 언급이 있는데 아마 가장 민감한 국가는 일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국가가 일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간 되시는 말씀 좀 듣고 싶고 그리고 좀 과도한 또 상상력인데 미국도 사실상 국가자본주의로 회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미국이 국가자본주의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중국이 공정한 시장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지만 사실은 지금 미국의 변화는 산업정책을 다시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주도의 발전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랬을 때 중산층을 위한 외교라는 게 성립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체제를 달리하지만 일정하게 미국과 중국이 수렴하는 측면도 사실은 지금 있어 보이거든요. 진영으로 나눠졌지만 어쨌든 추구하는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유사성 같은 거를 좀 보게 되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시진핑 장기지권, 그러니까 연임이 지금 우리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김용규 교수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평화를 함께 할 수 있는 게임 사업들 발굴을 해야 될 필요성을 또 말씀해 주셨고 오히려 제주가 갈등에 요즘 갈등의 섬이 되어 있지 않느냐 평화의 섬으로서의 고민 다시 한번 또 재환기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생태와 평화의 궁전을 말씀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의견을 또 발표자님께 주셨기 때문에 토론이 다 마치고 나면 발표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진관 교수님 마지막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용규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내가 이게 토론을 잘못 왔다. 내가 올 자리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2005년서부터 제주 평화의 섬 콘텐츠 개발하고 실천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제2기 제주 평화의 섬 콘텐츠 개발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2005년도 제주 특별자치도 지원법 초안을 오늘 안성호 교수도 오셨던데 안성호 교수님이랑 같이 초안을 종로구에 있는 한 호텔에 묵으면서 청와대 급히 보고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 무엇보다도 평화의 섬 용어에 다 좋아서 누구나 다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평화처럼 광범위한 뜻을 가진 용어가 없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조금 구체성을 띈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제주 특별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안했던 제주 특별자치도 지원법 맥락은 뭔가 하니 우선 현행 국내법으로 제주도가 지향하고자 하는 평화의 섬 콘텐츠를 도출을 해라. 그리고 그 콘텐츠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행 국내법으로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한다면 그걸 전부 터주는 방향으로 해서 특별자치도 지원법을 만들으면 특별한 자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그대로 실현은 안 됐지만 어찌 됐든 김은규 교수님 발표는 제가 그냥 문외한으로서 공부하는 자세로 들었고요. 들었는데 과연 제주도가 평화의 섬을 지형한다고 했을 때 주변국 강대국들의 정세가 이 평화의 섬 구축하는 방향에 권림돌이 뭐가 되는가 나는 의아심을 갖게 됐어요. 내가 내용을 봤거든요. 저기 세계 평화의 섬 지정 2단계 수상 추진 상황하고 1단계 했던 걸 미중 갈등 관계가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거 하는데 무슨 영향을 미치는 거 봤어요? 미중 때문에 이거 못했다. 난 전혀 그럴 게 없어요. 이거 하면 됩니다. 미중 관계에 관계없이 러시아에 무슨 관계없이 다만 뭐가 문제냐 국내에서 이게 역할 분담이 잘 안 됐거나 그런 거죠. 이게 제주 평화의 섬을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행정적으로 접근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기 제가 내가 잘못 왔구나 하다가 그래도 나도 할 얘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한 두 분이 강도웅 변호사하고 이승태 이사님이 여기 계신데 문화적인 접근 이거 하는데 무슨 이게 저기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저기 뭐 소련이나 일본이나 이것 때문에 제주도가 지금 하려고 했던 이런 몇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지장이 있었다. 그런 거 있으면 한번 해가지고 그런 물꼬를 트는 그런 모임이 중요하지 이게 무슨 매번 제주도에 와서 논의를 해보면 콘텐츠도 합의가 안 돼요. 콘텐츠도. 제가 심지어는 하도 답답해서 2005년도에 그 당시에 제주도가 국제기구 국제대학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관이에요. 이건 무슨 그냥 국내 대학은 전혀 염두에 둘 수도 없는 정도로 지원을 해주면서도 외국 대학은 그거 가지고 좀 더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 안 됐잖아요. 왜 이런 저 자세로 나갈까. 우리가 콘텐츠가 좋으면 자기네들이 오고 싶어서 저기 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제주 평화의 섬은 콘텐츠 개발이 우선이어야 되고 물론 제주도민들이 다 합의를 하는 거라면 좋지만 그리고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그것이 현행 국내법으로 뭐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법 체계에서 좀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마데이라 케이스를 당시에 시민주 대사가 포르투갈 대사 친구이고 그래서 그 양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마데이라 케이스를 접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나는 마데이라 좋지도 않은데 그거 접목해가지고 뭐냐. 방법을 배우라고 그랬지 마데이라 발전상을 배우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마데이라가 포르투갈에서 특별자치도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포르투갈 중앙정부하고 접근하고 협상하고 마데이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마데이라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가 하는 것을 그 접근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얘기하고 그래서 도대체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딴 얘기하는구나 하는 같은 생각을 들었는데 우선 평화라는 개념이 우리가 자유라는 개념하고 같이 놓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평화를 봤어요. 이거 토론하기 위해서 봤더니 대체적으로 합의된 게 Free from Wow와 Conflict 전쟁이나 갈등으로부터의 자유로운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운 거 세 번째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지로부터 자유로운 걸 이게 평화로 보더라 이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서 진짜 세계 누구나 공인하는 그런 정도의 발전상을 거둘려면 어떤 테마를 잡아야 될 건가 이것부터 정해야 돼요. 지금 대체적으로 평화를 구성하고 있는 알갱이들은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기본 수요의 베이직 니즈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들과 관련한 테마들은 다 떴어요. 의식주 이런 거 보면 다 떴는데 새로운 글로벌 리즈 새롭게 등장하는 글로벌 리즈 예를 들면 아까 구 교수님 말씀하신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 등등 또 이승태 이사님 좋은 말씀인데 문화적인 어떤 행사라든가 그야말로 영향력 있는 강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BTS라든가 이런 걸 해서 어떤 이벤트를 한다든가 새로운 어떤 세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니즈들을 우리가 재주가 할 수 있는 걸 잘 잡아가지고 그쪽으로 하는데 비중이 방해했다 러시아가 방해했다 일본이 방해했다 그건 말이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지 내부에서 콘텐츠도 개발하지 않고 꿈은 꾸는데 이건 뭐 저기 주변 정세가 어떻고 그렇다면 제주 평화의 섬에 있어서 과연 컨트롤러블한 수단이 뭐고 언컨트롤러블한 사용할 수 없는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변수가 뭐고 이런 거 구분도 못 하면 어떤 방법으로 뭘 실천할 것인지 이게 조금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2006년도 전반에 제주가 평화의 섬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제기구를 그렇게 유치하고 싶으면 차라리 제주 4분의 1을 유엔에다가 한 50년 100년 조차 해줘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유지를 뺏어가지고 다 사용권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사유지는 그대로 두면서 나머지 가지고 유엔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다 보면 아마 몇 가지 국제기구는 벌써 들어왔을 거래 아마 그랬더니 매국노라고 해서 제가 접었습니다만은 나중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두 번째로 제안한 게 뭔가 하니 제주를 몇 개 등분으로 해서 세계 페스티벌이든지 어떤 문화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구간으로 나누자 그래서 100개 나라가 참여한다면 100구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브라질 존 여기는 이탈리안 존 여기는 잉글랜드 존 그래가지고 1년을 몇 개 주간으로 나눠가지고 브라질 주간 해서 브라질 문화축제 할 수 있도록 전부 하고 각 구획마다 내부에서 스탬프 찍을 수 있는 저기로 하면 세계 시민들이 전부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보려면 어디 가느냐 제주도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평화라는 그런 숙제도 저절로 풀릴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제주 평화에선 접근 방법을 국제정세니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물론 중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다 급한 게 있어요 내부적인 합의도 이루지 않고 콘텐츠에 대한 일부 반발도 있고 또 국내법으로 제주도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그런 것부터 바텀압식으로 상향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저기 다른 얘기 딴 나라에서 꿈꾸면서 이쪽에서 발 담그고 뜨뜻하지 않으니 뜨뜻하지 않으니 차갑 이런 얘기를 해봤자 실현성이 적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님 말씀 중에 굉장히 제주도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평화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보다는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제주의 평화성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외부 여건보다는 콘텐츠 개방이 중요하다 문화나 체육이나 우리가 관광, 평화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주변의 여건보다는 내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면서 또 이제 연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자님들이 토론은 이미 마치긴 했습니다만 중간중간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어서 같이 답을 좀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주 귀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경청할 만한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분들이여 꿈을 가지시고 야망을 가지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제주는 사실 보잘것 없는 곳입니다 죄송합니다 크기도 작고 인구도 적고 도세도 약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정말 조그만 하나의 섬일 수 있고요 그냥 거기서 살면 됩니다 잊혀져서 그런데 제주가 이 제주가 꿈을 가졌을 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갔을 때 세계의 거인으로서 탈바꿈할 수도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도를 아마 이 한반도의 역사상 최초의 시도를 제주도분들에게 해보시라고 지금 권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전 세계 이 제주에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을 그리고 그것을 움직일 그 노력과 그 시도 그리고 그런 매력을 가졌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이걸 과감하게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 먼저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까 우리 소진광 선생님께서 우리 결국은 국내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의식과 이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글로벌 문제, 지역 문제,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의 문제 그리고 우리 제주의 문제 이거에 대한 인식이 사실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비전이라는 것은 평화의 삶을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표를 세우자 이거는 이제 단순히 한반도에서의 어떤 평화라든가 이런 소극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적으로 좁은 의미가 아니고 제가 제안하는 것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평화의 어떤 기지 혹은 평화의 꽃 혹은 평화의 보석 그리고 인류 문명의 표본을 보여주는 곳 이것을 만들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주가 그리고 그건 아까 우리 강도웅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새로운 산업의 어떤 발전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윤리 문제 그 다음 우리 소직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혹은 환경, 생태, 비핵화 그 다음에 어떤 생명에 대한 존중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단히 평화와 관련된 화두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집약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그리고 그 연구기지 그리고 모든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이 한 번쯤 와보고 싶어하는 곳 그 제주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과감하게 실천해라 결국은 임무라고 이 재정지원이 저는 결정적인데 제주의회와 제주도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과연 그런 제주를 키우려는 야심과 그리고 그런 의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결국은 이제 핵심적인 우리 소중광 선생님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해주시라고 저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물은 아까 유엔 보고 이렇게 하라는데 사실은 민족국가체제에서는 그건 말이 안 되죠 제주 사람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 역할들을 제주가 왜 못합니까 그래서 그 제주 사람들이 그런 인물들을 모으고 그런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오게끔 하고 우리 이 자리에 계셔서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한인택 평화원장님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통할 수 있는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사고도 유연하고 저런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저런 양반들 활용하고 우리 국화부 선생 얼마나 상상력이 풍부합니까 저런 분들을 모셔서 같이 토론하고 같이 일을 꾸며나가고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꿈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끔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확보하고 아까 우리 누가 얘기했습니까 우리 김각식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일연구원이 40명인데 그거 가지고도 어려운데 세 개의 평화 문제를 논하는데 세 명 가지고 지금 하라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실 이거 차마 말로 담기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평화연구원이라는 곳에 단 세 명의 박사가 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 평화를 가장 절실히 구한다 이거는 대단히 모순적인 그리고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사실은 그냥 관료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잘 이렇게 다루고 그런데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대체로는 관료고요 비전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타결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제주도 뭔가 자랑할 수 있는 브랜드를 이제는 만들고 실천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갖게끔 하는 의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총론적이고 제가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국어부 선생님께서 워낙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이 정부와 다른 게 뭐냐 이 정부의 큰 공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한의 기본적으로 공존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을 가진 북한과 전쟁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누가 전쟁을 해서 그 현상을 변경하고 자신의 국가 목표와 의지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존의 기반에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위협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이 선언한 문제고 바로 그것은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의 문제하고 또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이 제주평화연구원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통일연구원과 같이 힘을 합쳐서 거기에 대한 답을 내주셔야 됩니다 사실 국어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질문에 대해서 바로 제주평화연구원에서 해줘야죠 그리고 그 답을 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나갈 길이고 그리고 중국, 미국, 일본 봐라 이게 우리의 답이다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될 답이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 대단히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평창올림픽과 같이 우리가 북경올림픽 기간 동안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북한조차도 자신이 없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보다 적극적인 접촉과 소통이 필요한데 그것조차도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어려울 거다라는 것이 저의 예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봐야죠 또 그것이 안 되면 이제 제주평화연구원 그 다음에 통일연구원 그리고 우리 국가후부 선생 같은 분들이 그 다음 답을 내주셔야죠 그것이 이제 제가 책임 회피 같긴 하지만 오히려 그 역할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제주가 좀 더 비전을 가지고 세계의 거인으로 태어나주길 바라는 그리고 그럴 기회가 저희는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력과 현재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량 이것들을 고려하면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타게 나가자 라는 것이 이제 제안입니다 오늘 그 주제 발표에서 마무리까지 말씀해 주신 김용규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토론 지금 토론회는 이걸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질의응답 순서를 갖겠는데요 혹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제주특별자치 도우회 고은실 의원님 함께해 주셨거든요 네 의원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의원님 일정도 굉장히 빠듯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북교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또 그 외에 또 안 계십니까? 질의응답은 아닌데요 소진공 선생님 교수님 하신 말씀을 정말 거의 110% 동감하는데 사실은 저도 이 발표문을 쓰면서 톤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와도 되냐 마이크를 가까이 마이크 대고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대면 항상 노래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게 저랑 일맥상통하는 게 뭐냐면 물론 정치학적 분석 세 개의 정보 있어야겠죠 주변국에 대한 되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세계평화의 섬 제주는 주체는 제주인이 돼야 된다는 건 100% 동감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이슈로 본다면 그거는 정말로 제가 로맨틱한 어프로치가 돼요 감성적인 어프로치 아까 게임 딱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한라산에 이상한 게임을 만들어서 전국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기술과 감성이 융합된 그런 컨텐츠를 개발하고 아까 말씀하신 유엔의 조차 조차락까지 강하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게 전혀 매국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상임대해서 유엔 애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유엔 들어오면 지들끼리 회의하고 뭐하고 제가 그 얘기 하시는데 한 아이디어가 뭐가 있었냐면 라스베가스를 지금 가보면 라스베가스가 도박의 도시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전자쇼라든지 그런 컨퍼런스의 1위의 도시예요 도박보다는 저도 라스베가스 저는 도박은 잘 못하는데 전자쇼 때문에 두 번 갔었거든요 클라이언트랑 그럼 전자쇼나 이런 컨퍼런스가 있을 때 호텔에서 줄을 서서 있는 거예요 그럼 호텔에서 1불씩 받는 문 열어주는 애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 일종의 뭐라 그럴까 우리가 장을 열어준다는 의미에서 소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런 장을 열어주면 지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감성적인 아이들을 모아서 우리가 컨트롤하고 규제하고 판단하고 어떤 정치적인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안에 발담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다 마치신 거였어요? 네 이상입니다라는 말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 역시도 이 자리에 있으면서 굉장히 또 남북교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지금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방향도 굉장히 포괄적인 방향이 아닌 섬세하면서도 실질적인 방향을 좀 모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갖게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 내에 통일미래연구원을 비롯해서 민간인 단체에서 통일에 대한 것들을 함께하는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꽤 그런 분들이 계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통일에 대해서 염원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현실적으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문화나 이제 태권도 협회 이런 쪽에서도 이렇게 남북교류의 태권도 특히 또 관광에 대한 내용 또 뭐 유적지 방문에 대한 내용 여러 가지 그런 아이템은 갖고는 있지만 굉장히 생각만 갖고 있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 구슬이 서마리라도 꿰야 보배라고 이런 구슬들을 꿰어놓는 작업들을 제주도에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외에 또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 예 그러면요 우리 교수님들이 또 공항 비행기 시간상 이제 또 제주도뿐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상 이것으로 세계평화의 섬 제주남북평화 섹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박수